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 1년 중에 가장 은혜가 충만한 주간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정말 귀한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광고가 낙한 것처럼 내일 새벽부터 하는 새벽 특별 고난주간 기도회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지하 3층 세미나실에서 열게 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침묵기도실 이 목요일 금요일 중에 목요일에 오시기를 권합니다 금요일은 성금요일에 오시면서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깊은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 원하시면 목요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기도회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의 은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모든 행사가 그 예수님을 주목해 보도록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지 내가 진짜 영적으로 지금 충만한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 이따금 유머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슬기로운 생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댑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가져오면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됩니까 뭘 이런 걸 다 그렇게 썼다는 아이가 있고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썼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독생제까지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 답답한 분들이 많으세요 고난주간 지나보면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지 여러분이 아신다니까요 권혁원 목사님이 시골교회 담임하실 때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었댑니다 그 교인들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면서 마을에 꼭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도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영화 보고 나오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 목숨 참 즐기네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니야 그러더래요 어떻게 그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나 어이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주간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주간 보내시다가 다음 주일 와서야 부활주일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일본에 있는 어느 성교사님이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일본에 있는 새가족, 새신자들에게 못 보여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너무 비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훼손될까봐 그 영화를 못 보여주겠다고 할 정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끔찍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십자가 동산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마 오열하고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터지는 경험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뻔연히 알면서도 마치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허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허산나 하더라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은 거의 왕이십니다 왕이 자기 도성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당신이 어떤 끔찍하게 거기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길 우리가 죄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심판해서 구원 받을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길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주저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주님이 망설이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서 보아야 될 예수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게 구원 받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동산에서 주님을 본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또 오늘 종료 주일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예수 믿으시는 분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나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아니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무슨 끔찍한 말이야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말이 내게 해당되지는 않을 거야 이러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목회자와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믿음은 재산 뺏기고 심지어 목숨도 잃어버린다고 알고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거 각오하고 믿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 동일합니다 예수 믿으면 끌려가고 무지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는다는 거 알고도 그리고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북한에 있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교회는 부흥되었고 결국 300년 뒤에 로마 제국이 보구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포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모든 로마 시민들은 다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를 각오도 없는 그런 분들이 그냥 다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높은 거 자랑하고 가진 거 자랑하고 이제 더 이상 성도들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늘었고 그리고 교회는 부유해졌고 세상 권력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셔서 알겠지만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중세시대가 바로 서방, 유럽이 다 기독교화된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암흑시대라는 것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한때는 서방 국가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때 수많은 식민지를 전세계에 둘 때 그때 희문을 가지고 선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복음에 대한 저항이 강한지 모릅니다 한 번 잘못하고 나니까 회복이 조금처럼 어렵습니다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서방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1769년도에 그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립하면서 그 나라를 사탄에게 봉헌을 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을 식민지배하던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더라는 마을이 생기면 꼭 예배당을 만들고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가 십자가를 꼭 꽂고 주일이면 손잡고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더라는 그런데 자기들한테는 얼마나 잔혹하게 하는지 치가 떨린 독립하는 날 저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과 반대는 누구냐 사탄이래더라 그럼 우리는 사탄한테 우리나라를 바친다 이랬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그저 잘 살고 부자되는 것만 생각하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잊어버리면 우리 망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가면 우리 망합니다 가정도 망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삽니다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고 나라 민족도 다 삽니다 그 비밀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가가 도대체 뭡니까? 고생스러운 환경입니까?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큰 교회 단위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길이 너무 힘들까 봐 울어요 어떤 학생은 노골적으로 저에게 따지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큰 교회 단위 목사면서 우리 보고만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학생도 있었어요 큰 교회 단위 목사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가야 되는 길 중에 가장 힘든 길이 선한목자교회 단위 목사 길입니다 아마 더 힘든 길 있으면 그리로 가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고난이 예찬받아야 될 거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고난이 중요하다 고난이 목표다 그건 완전히 속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씨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길에도 담대한 겁니다 한 번은 임석순 목사님께 어느 성교사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내가 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이혼 상담을 해오셨어요 목사님이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성교사님이 이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둣을 벗으시더니 팔을 보여주는데 물린 자국이 있어요 제 아내가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데리고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목사님께서 그 성교사님께 성교사님 아무리 남편의 팔뚝을 무는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아내가 십자가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십자가입니까 팔뚝을 물어뜯는 아내도 사랑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입니까 아직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고난 고난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불평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분은 참 애처로운 사람이긴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도와드려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중국 가정교회 고난을 당한 시절에 그들은 늘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서 중국 공안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다 뺏기고 그럴 때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위로받고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오면 또 서로를 만나서 부둥껴 안고 껴안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그들은 늘 하나로 지냈다는 겁니다 중국 그 넓은 지역의 가정교회들이 교단도 없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중국의 종교의 자유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방교회와 성교단체에서 중국의 후원이 도움이 손길이 오기 시작하고 여러 교단에서 신학책들이 들어와서 중국 교회 신학책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1, 2년 사이에 중국 가정교회가 열두 분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서로 다툼이 생기고 서로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다 열두 분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제일 큰 분파의 지도자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너는 회의를 시작할 때 토론부터 하지 말고 그러나 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렇게도 하지 말고 너가 세숫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 다른 지도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먼저 해라 그런데 막상 못했대요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로 소리가 커지고 지난날 이야기들이 나오고 서로 상처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시장판처럼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막 소리를 지르고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 기도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다들 기도를 하는데 그 제일 큰 그 분파의 지도자가 준비해놓은 대화를 가져오라고 그리고는 옆에 기도하고 있는 자기 옆자리에 그 다른 분파의 지도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잡아서 신을 벗기고 양말을 벗겠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가 자기 발에 신발을 벗기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제일 큰 분파의 지도자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대화를 갖다 놓고 자기 양말을 벗기고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상황이죠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발 씻는 그분도 또 씻음을 받는 분도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무 말 필요 없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 분파의 지도자의 아내도 그 옆에 있는 다른 지도자의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따뜻한 물로 그 발을 씻어주고 서로가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시 기도하는데 이제는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데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섭섭했던 일, 상처받았던 일 이제는 그런 이야기 없어졌어요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잘못한 것만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분열하지 말자고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언제든지 서로 연합하자고 그랬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때 나귀 새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웠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 가자고 하는 방향 잡아주는 대로 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 거죠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 주인이시니 주님 가자는 대로 우리도 사는 거죠 주님 하라는 말 하고 주님 가는 길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혼자서 십자가 지고 가라 말씀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30절에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주님은 함께 지고 가자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제자들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안 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만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초점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그런 마음에 원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할 말 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싶은 말 해야 되는 그런 피해의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제가 원하는 길 아니고 주님 원하는 대로만 살아보니까 비로소 주님은 저에게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만나 뵙게 될 주님이 되셨어요 이건 참 복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와 보니까 야 이런 복을 내가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절대로 어려운 길 불행한 거 아닙니다 행복한 길이에요 이제 백세가 거의 되신 김영석 교수님 백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을 가진 이도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도 많이 만나 보았지만 행복하지 않더라 부자나 권력자들이 결국은 불행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 사랑 있는 고생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안 하고 사는 거 절대로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했던 고생 이거 없는 것이요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30대 나이에 서울의 큰 교회 부흥일 강사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강사 숙소로 아주 좋은 호텔 방을 잡아주셨어요 내가 이게 웬 이런 호강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6.25 때 돌아가신 할아버님 순교하신 할아버님 생각이 나요 그때 번뜩 떠오른 생각이 이게 할아버지 상급인가 아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냥 호텔 방에 무릎을 꿇고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사면서도 부끄럽게도 옥토밭 길을 가고 싶었어요 편한 길 대우받는 길 잘되는 길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니까 돌짝밭 가른 길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얼굴로 서나 돌짝밭 가른 고난이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 이후에 저의 선택이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일까 돌짝밭 가는 길이에요 선한목자교회에 오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더 어려운 길이니까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십자가 동산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꼭 만나보시기 바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저 드러만 본 십자가가 아니고 바라본 십자가가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절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십자가 길이 두려운 게 아니고 십자가 지지 않는 게 두려워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도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vibes 아